여러분 네 이 영상 다들 한번 보셨죠? 어떻게 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이게 좀 뭔가 기술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린다고 하니까요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8월 3일 뉴욕 증시 브리핑 해리포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좀 잘 안 들리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안 들리시면 중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잘 들리는 줄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증시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깜짝 놀랐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좀 뭐 지난주부터 소리 많이 나왔죠 네 그 틱톡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 보안을 문제 삼으면서 중단하라고 했던 틱톡 서비스 60초 짧은 영상 서비스 네 중국에서 만든 이 서비스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미국의 뭐 10대들은 거의 다 틱톡을 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틱톡을 하거든요 제 이제 주변에 고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틱톡을 해요 네 틱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틱톡을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유튜브보다 틱톡이 더 그들한테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틱톡을 트럼프가 이거 이왕이면 MS에서 사가라 미국 사업만 우리한테 넘겨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9월 15일 사실 이게 그냥 이야기 중이면 사실 9월 15일 안에 만료할 거다 이런 식의 보도 나오기 힘든데요 물론 인수라는 게 M&I라는 게 끝까지 가서 도장 찍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했을 때 그냥 틱톡이 지금 MS와 이야기하고 있다 요 정도로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MS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4.5%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도 4.24%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이다 이제 이렇게 정도 나왔고 이 딜이 한 9월 15일 정도 마무리 될 거다라고 나왔는데 어 사실 큰 무리가 없다면 거의 유력하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자로서 이런 취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날짜까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으로 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 이걸 보면 참 대단하다 네 그 미국 기업들도 대단하고 트럼프도 대단하고 가끔 아 트럼프가 헛소리만 하는 거는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많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Microsoft deal raised big question about TikTok's future in Europe 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둘이 정말 과연 시너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틱톡이 지금 유럽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micro announced Sunday it is in discussion to buy TikTok in the US, 캐나다, Australia, and New Zealand 네 그러니까 틱톡 미국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사업, 호주 사업, 뉴질랜드 네 이런 그 분야 사업들을 싹 다 인수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유럽까지는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미국과 유럽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이 많이 틱톡을 인수한다고 해도 뭐 유럽이 뭔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유럽도 점점 화웨이를 굉장히 경계하고 화웨이 장비를 빼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프랑스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틱톡도 물론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이 틱톡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있지만 이 줌이라는 곳 오늘 뉴스포터에서 제가 올렸던 기사 중에 하나가 줌, 화상회의하는 그 줌이라는 회사 줌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더 이상 새 프로덕트를 팔지 않겠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겠다 중국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중국에 보이콧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줌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뉴스포터에 제가 자세히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독자님들께서는 뉴스포터에 오늘 올린 줌 줌도 탈 중국 미국 갈등 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경제 지표가 쑥쑥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경제 지표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 일단 결론은 not too bad 네 not too bad인데 일단 미국 제조업 미국 제조업 지표가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 PMI가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등은 했는데 다만 시장의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다 네 그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더 익스펙테이션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 재확산을 누구도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다우와 S&P와 나스닥은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이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PMI 같은 경우는 50.9가 나왔는데요 전월에는 49.8이었고 PMI는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어서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고 하고 50 밑이면 위축되고 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PMI를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경기가 확장 중이다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이후에 굉장히 경제 제조업 부분이 강한 확장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건 분명히 있죠 지금 공장이 굉장히 재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조업 수치가 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애플이 계속 많이 올랐죠 아까 전에 5% 가까이 오른 걸 제가 잠깐 봤었는데 지금도 3.71% 440달러 이 애플 목표가가 거의 480달러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접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한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면 엘리, 릴리 이 기업 제가 이것도 잠깐 우리 뉴스포터에 미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개발 중인 코로나19의 항체 후보물질을 연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 Late Stage Trial 그러니까 막바지에 들어섰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이 주식이 아마도 지금 반등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도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10분 전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아까 준비했을 때는 약간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도 네 1.56% 오르고 있네요 네 일단 그렇게 됐고요 지금 보면 또 방금 나온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이거 스트리밍을요 늦게 한 이유가 계속 스트리밍이 안 된다는 오류 표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10번이나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기분도 사실 우쩍한데 왜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힘들게 할까라고 좌절하면서 아 이번에도 또 안 되면 진짜 오늘은 오늘 라이브 못하겠다 오늘은 정말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됐어요 죽을 한 번도 없나 봐요 네 일단은 그래서 방금 나온 소식 페이스북 will prepare users for mail input for 2020 election 트럼프가 환장할 소식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든지 우편 투표가 굉장히 피쉬하다 의심스럽다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 이거 딜레이하자 대선을 미루자라고 했고 오늘 정치권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emergency situation을 만들어내서라도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왔거든요 페이스북이 메일인 보팅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단순히 이런 어떤 보팅을 한다 이게 아니라요 최근에 진짜 IT 기업의 그 어떤 롤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투표도 SNS를 통해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가 그쵸 아 싱가폴에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싱가폴에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님이실까요 네 싱가포르에서 이 국제금융 관련 소식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페이스북이라는 SNS 플랫폼 자체가 지금 31억 명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메일 보팅 대선에 그것도 총선관인 대선에 투표를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시큐리티와 정치권의 이슈들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걸러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이게 이제 네 가장 중요한 투표를 직접 하는 어떤 SNS 플랫폼이 과연 정치적인 색깔이 담긴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딜리버링을 할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최근에 그래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정말 IT 사인방이 거의 랠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IT가 그냥 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테슬라는 단순한 차,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IT 솔루션,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의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우디나 벤스든 예전에 그런 전통 기업들이 과연 따라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솔루션이나 IT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손을 잡고 지금 전기차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그 이미 그런 테슬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 그리고 이 그런 어떤 컨텐츠를 따라잡기는 힘들다 단독으로는 힘들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뉴스포터에서 바로 또 단독으로 물론 단독이라는 의미는 제가 전 세계에서 먼저 한 건 아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소식들을 제가 단독 기사라고 올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주로 제가 단독이라는 올리는 거는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도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알파벳 있잖아요 구글 회사 구글 회사가 ADP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ADP라는 로고가 다 주택에 걸려 있거든요 우리나라 세콘 같은 회사죠 근데 구글이 알파벳 뭐 회사가 요거를 인수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지분을 6.6%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좀 그 마칭할 만한 뉴스다라고 생각이 돼서 바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보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냥 스마트로 갑니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구글이 그러면 후딱 이 보안 하드웨어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ADT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고객망 그리고 ADT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구글이 개발하기보다는 같이 그냥 멀징을 해가지고 M&A를 해서 같이 그냥 시너지를 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래서 연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경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연대하면 더 많은 파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충분히 뭐 ADT라는 그 하드웨어 못 만들겠어요 보안 카메라 설치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ADT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스마트 홈 장치를 그리고 스마트 봉환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ADT라는 그 뉴스도 제가 그 보도를 해드렸고요 하나 이제 제가 좀 왓칭을 할 게 우리 락스 많이 쓰죠 청소할 때 화장실 빡빡 닦을 때 많이 쓰는 락스 락스를 만드는 클로락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코로나 수혜를 받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청결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 청소용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로락스도 상승을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 제가 지금 보고는 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컴퓨터가 계속 지지부진하네요 네 클로락스는 이따가 한번 더 독자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츠리스트로 오늘 그 네 이거는 참 가슴이 아픈데 크루즈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크루즈 타기 전에 뭐 마스크나 이런 거 착용을 의무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크루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아무래도 크루즈가 원래 8월 9월에는 다시 재개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암호어 언더 암호어라는 스포츠 용품 매장 이 매장이 거의 샷다운되면서 여기 온라인 판매가 있긴 있지만 아직 나이키만큼 온라인 판매가 스트롱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들 좀 빠지고 있다 오늘 켈컴 제가 이제 그 해리포터 사이트에 켈컴 주식을 올렸는데요 켈컴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좋은데 화웨이랑 계약을 맺었잖아요 특허권 화웨의 특허권을 쓰는 것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화웨이랑 손을 잡았어요 켈컴이 근데 이게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점점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화웨이의 제품 공급에 대한 허가를 정부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받게 되면 아마 더 오를 것으로 보여요 네 그때 이제 더 많이 오를 거고 지금도 거의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가에서 일제 퀘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를 무려 153달러로 올렸습니다 화웨이랑 분쟁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는데 앞으로 손을 잡게 되면서 리스크 요인이 하나 사라져서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리고 5G 관련해서 성장 가능한 그런 회사로 주목되고 있다 그래서 화웨이와 켈컴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트럼프도 화웨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아웃시켰지만 켈컴이라는 회사와 함께 손을 잡으면 또 화웨이가 어떤 이제 트럼프는 명목이 생기는 거죠 아 네 우리 기업도 같이 가니까 그래 이번에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화웨이에 대해서 완화 스탠스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하는 금가격 금가격 여러분 최근에 이제 금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금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뉴스포트 지난주에 ETF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오늘은 0.045% 아주 소폭 오르고 있고요 온수당 1,986.8달러 거의 2,000달러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네 오늘은 원유도 많이 올랐습니다 1.24% 올렸고요 4.77 아 네 온수당 40, 이거는 배럴당 40.77인데 이게 원래 그 몇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42달러선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빠진 거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 나올 소식 중 하나는 이겁니다 White House Democratic still agrees on 1200 checks but deadlocked on unemployment assistance 그러니까 작년에 지난주에 이 실업수당 끝났잖아요 금요일날 그런데도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1200불은 모든 국민한테 주기로는 했고 이 실업수당을 600불로 그대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200불대로 대폭 줄이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첫째 주에 이거를 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나오지 않을까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 부양차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고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만약에 실업수당을 늘려주겠다 연말까지 또 주겠다라고 하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동안 사실 이 너무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걸로 좀 소비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은 사실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경기 부양책 오늘 계속 마칭하고 볼 거다라고 했고 오늘 ms의 소식으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애플도 스트롱하게 시작을 했다 네 그 외에는 사실 오늘은 뭐 제조업이나 그런 활동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 그리고 8월 수치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8월 수치가 나와야지만 이 미국의 그 경기가 좀 반등을 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요 음 클로렉스는 아까 전에 하락을 했네요 내가 제가 아까 전에 상승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락을 했어요 2% 하락했구요 아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거든요 음 smp도 굉장히 오늘 좋고 나스닥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양책만 짜잔하고 나오면 아 오늘 주식은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구요 오늘 이제 페이스북의 소식 대선을 위해서 메일인 보팅을 한다 네 users for mailing voting system 이 기사 이거 관련해서 좀 watching 할 필요가 있구요 앞으로 이제 정치 관련해서 대선 앞두고 어떻게 IT 기업들이 가고 가는지 그런 것들 좀 흐름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응원차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이제 부족해서 부족해서 오늘 좀 막 때도 쓰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 뭐 제가 처음부터 엄청난 큰 뭐 성공을 바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랑 함께 이렇게 그냥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진 리소스 안에서 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뭐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좀 기운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조금 더 마음을 단단히 그렇게 다지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마음을 좀 다시 좀 잘 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소개해 주시구요 저희가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 네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 짧게 듣고 오늘의 증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